또한 그들의 생각처럼 부양 여부에 따라 재산 상속이 달라지는 것일까?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했거나 또 오랫동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최대 50%까지 기여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퍼센트에서 50% 더. 기여분이라는가 말이죠. 사실은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도 지근에 살면서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모셔다 드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부양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기여분 결정은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생계 수준을 넘어서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모와 동거하고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간호를 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가사는 안 된다. 당연한 거다 이런 걸로 했나 봐요. 간호도 좀 이렇게 중증, 구원이 많이 아프셔서 정말로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라면 그게 기여분이 되니까. 가능하지. 치매에 걸려서 10년 이상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걸 했다면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받지. 근데 그냥 모시고 그냥 작은 병을 간호하고 그런 거는 기여분을 해. 당연히 상대는 부리군요. 자식을 수여해야 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아프실 때 와보지도 않고 했는데 나만 진짜 부모님 용돈 열심히 드리고 막 했다. 병관호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반영돼요. 영린 씨도 좀 받으실 것 좀 있으세요? 영린 씨. 영린 씨. 뭐 목적이 좀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딱히 상속 받을 건 없는데 솔직히 상속 받을 때가 되면 같은 핏줄을 나는 자매 형제라고 해도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평소 때는 부모님한테 와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상속 받을 때만 나 똑같이 받겠다. 나누어 달라. 이런 건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특별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별도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하겠군요. 아니 저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바뀌어서 첫째 아들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남녀도 상관없이 아들딸. 나머지 배우자가 0.5% 더 받고 나머지 집계, 비속관에는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아까 전에 부모님을 강제로 납치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납치한 건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동고 가지고 오는 기업은 인정밖에 어렵습니다. 부양에도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니 뭐 일단 우리나라 관례상으로는 큰아들이 모신다. 첫째가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에도 순위가 있듯이 부양에도 좀 뭔가 순위가 있는 건지. 부양에는 별도의 순위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양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부양 청구를 했을 때 어느 자식이 먼저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모시는 의무는 되게 느슨하게 아무나 모시고 그러니까 잘 안 모시려고 그러고 받는 건 딱딱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모신 사람이건 안 모신 사람이건 똑같이 나라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모시는 것도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킬 거면 너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유산이 없을 때 참 더러울 거예요. 아니 유산이 없어야 이 다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네요. 두 가지입니다. 유산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오늘 보면서 유산이 있든 없든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든 없든? 유산이 있어도 없어도 네 있어도 없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관없이. 참 이번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마음 상하시지 않게 또 형제간에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의 궁금증을 웃음으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추석 때들 모이셔서 고스톱도 드시잖아요. 그 고스톱 친급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거 알지